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의 이번 부산 가독도 피습 사건이 연일 위혁에 위혁이 터져 나오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황제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온 이후에 그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 역풍에 역풍을 처맞고 있죠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또한 어찌 보면 이재명 전과사범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의 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경찰청의 발표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야 이재명 와이셔스 찾았다라며 확실한 증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부산경찰청을 발칵 쥐고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 피의자 김모 씨가 찌른 흉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뻔한 정황을 보여준 피 묻은 와이셔스를 진주의 한 위료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가짜뉴스 등을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가 자칫 폐기될 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그야말로 매서운 성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영호 변호사는 지금 부산경찰청의 이러한 충격 발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이재명 당시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겠나라며 처음부터 이 증거를 아예 방치한 곳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부산경찰청이 인정한 꼴이어서 앞으로 이 사태는 일파 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판사 출신의 강선호 변호사 역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부산경찰청의 이러한 발표에 어떤 입장인지 부산경찰청은 국민들의 민심을 잘 봐야 한다라며 왜 결정적 증거를 이제야 찾았다라고 발표하나라며 그것도 돌고 돌아 이 진주의 위료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 누가 믿겠나라며 강 변호사는 부산경찰청의 발표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초기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했으나 김 씨 흉기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옷 등을 찾아 나선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응급처치를 받은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측에 문의를 했지만 피습 후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대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측과 또 경찰관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수서문 끝에 이재명 대표 와이셔스가 병원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남 진주의 한 위료 폐기물 처리 업체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업체에 도착했을 때 이재명의 와이셔스는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폐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상 위료용 쓰레기는 감염 우려가 있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해 와이셔스를 수고하려는 경찰의 업체 측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과 장비를 착용하고서야 와이셔스를 가까스로 수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혈운이 묻은 것으로 확인된 와이셔스에는 피습 당시 아찌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씨가 찌른 흉기 끝에 와이셔스 옷깃의 길이 1.5cm 내부 옷감의 길이 1.2cm 구멍을 내고 간통한 뒤 이재명 대표 목의 길이 1.4 깊이 2cm 자상을 내고 내경 정맥 9mm가 손상된 사실로 연결될 수 있는 증거라고 경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사실을 공개하며 김씨 흉기가 와이셔스 옷깃이 아닌 목을 그대로 찔렀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산경찰청의 발표에도 지금 현재 이 위혁은 일파 만파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익명의 핵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사를 수십 년간 해왔지만 이재명 피습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와이셔스를 사건이 지난 지 수일 만에 찾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를 수사해 왔지만 부산경찰청의 이 발표는 수사를 전문으로 한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발표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부산경찰청의 발표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본인도 의사 응급 상황을 하며 의사로 지내왔다라며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응급실로 환자가 들어오면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와 관계된 이 옷이라든지 또 소지품이라든지 나아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품들을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수고해 가는 게 수고해 간 것을 본인은 의사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다라며 그런데 경찰이 당시 피습 당시가 아니라 며칠 후에 이 와이셔츠를 찾아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공개한 것은 이런 환자들을 접촉해보고 치료해본 의사로서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다라고 이 네티즌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소식은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SNS 대부분 네티즌들은 경찰, 부산경찰청의 발표 믿을 수 없다라며 얼마 전에도 범행이 단독 범행이었다고 했다가 3명이 차를 타고 내려줬다라는 황당한 주장 이렇게 부산경찰청이 우리 국민들,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이 증거를 이후에야 공개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사태는, 부산경찰의 이 사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번지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부산경찰청과 또 당시 피습 당시 류삼령이 현장 지휘하며 웃었던 모습 류삼령이 부산경찰들에게 수갑, 채워, 흉기, 찾아 이런 지시를 내린 충격적인 당시의 상황도 소환해내며 부산경찰청과 또 류삼령 전 총경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자작극 냄새가 나도 나도 너무 난다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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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